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8살 때부터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약 그리고 금은 보아 그리고 호사스런 생활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왕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한 50대 중반쯤 되니까 이 생활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임금의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스파게티 좋아하십니까 네 한박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네 그럼 한박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면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먹어야 맛있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네 삼시세끼를 한박스테이크로 먹어보세요 질려버립니다 네 소중한 것도 몰라요 네 그래서 50대 중반까지 초호화 생활을 하고 호사스런 생활을 하니까 이게 좋은가도 모르겠고 또 인생이 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이 100명이 있다 긴급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인생이 뭔지 50대 중반의 나이까지 되었지만은 인생이 뭔지 내가 모르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기 쉽게 책을 적어오지요 이러자 신하가 100명들이 모여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임금의 명은 바로 어명 아닙니까 네 선생님 맞습니까 네 100명이 머리를 짜내고 인생에 대해서 책을 적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책을 적었는데 한 출 한 한 리어카를 만든 거예요 한 리어카를 책을 요새로 말하면 한 트럭으로 1.5톤 트럭 한 트럭으로 책의 양을 인생이라는 책을 한 천 권 정도를 신하들이 써온 거예요 그러기를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법담선님이 책 하나 마음의 꽃파트를 그리다 책 하나 적는데 그건 1년 가까이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 권을 적으려면 그것도 걸리죠 그래가지고 천 권의 책을 큰 수레에 싣고 임금께 갖다 드리니까 55 정도 됐다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65 정도 됐거든요 한 리어카의 책을 약 천 권 정도 되는 책을 보니까 임금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복의 신하들 내가 나이가 60대 중반이 돼가지고 노안이 와서 눈도 어둡고 한데 어떻게 이 많은 책을 다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책을 간단하게 줄여오게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책의 양을 줄여오게나 여러분들 인생이 뭡니까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묘하고도 복잡합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책의 양을 줄이고 줄이고 줄인 거예요 그러기를 한 5년이 흘렀어요 책을 다섯 권으로 줄여온 겁니다 그 천 권의 책을 천 권의 책의 양을 다섯 권으로 줄이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지피라는 사람이라든지 신하들이 다섯 권으로 줄여왔어요 그러자 임금의 나이가 5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70 70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폐하 인생에 관해서 책을 잘 줄여가지고 적어왔습니다 하면서 딱 들으니까 임금님이 기분은 언짢아 하면서 이 사람들아 내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눈이 더 어둡고 기력이 떨어졌는데 옛날 같으면 70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백세 무병장수 시대지만 옛날 수백 년 전에는 70이면 참 많이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백살이 기원이에요 백살 설이면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맞대고 책의 양을 줄이고 줄이고 이래가지고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신하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작업이었죠 그러기로 세월이 오년 흘렀어요 한 70 75정도 됐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러자 병이 와서 지병에다가 노안까지 겹쳐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뒀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임종을 할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병이 악화돼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딱 줄여가지고 신하들이 한 권으로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폐하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간략하게 줄여왔습니다 보시죠 이래니까 또 임금님께서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지병이 와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밥도 내가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 한 권의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빨리 줄여오느라 딱 한마디로 줄여오느라 노발대발 하면서 딱 한마디로 줄여오느라 이렇게 오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주일 기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딱 한마디로 줄여오느라 노발대발 성을 내시면서 대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머리 맞대고 이래가지고 어느 신하는 나는 도저히 인생에 대해서 줄여지 못하겠다 99명의 신하들이 그럴 때 지혜수로운 신하 한 명이 그러면 내가 폐하께 인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임금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혜로운 신하 한 명이 폐하 인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점을 정리해서 추려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그래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폐하 인생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로병사요 입니다 그러자 아 생로병사라 태어나서 늙으니까 병들고 죽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더 힘이 나가지고 예 폐하 인생은 생로병사 고예요 입니다 아 그래 인생은 생로병사 고해 즉 고통의 바다구나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죽을 때를 임종을 앞두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병이 들어서 인생이란 것이 고통의 바다구나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구나 하면서 느끼시고 임종을 임종을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어요 인생이란 것은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일체 위법 여몽함포형 여러여개전이 응자교시가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번정이란 같이 찰나이고 그리고 풀립에 맺힌 아침이슬과 같이 잠깐이니까 인생이란 것이 쉽게 말해서 잠깐이니까 응자교시가 마땅히 이것을 잘 살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담선님이 저번에 이 고통의 바다인 인생의 이 관문을 행복한 인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16가지 방법 즉 육바람이를 설명을 그때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산부각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여기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법담선님이나 한 50년 후면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기점으로 죽음을 마침점으로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늙어도 곱게 늙고 마음을 써도 곱게 쓰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웃어야 됩니다 네 맞죠? 네 월요일은 월레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예 그렇지 예 예 예 예